잘 들으셔야 돼요. 들어왔어요? 오직 감독님. 살짝 웃으신데? 근데 이게 안 부끄러움은 진짜 같아요. 진짜 똑같은데요? 부끄러우면 명박을 주면서 막 이렇게 아니다 그러는데 안 부끄러워서 뻔뻔하게 하면 그게 자기꺼인거야. 푹치기 박치기는 푹치기 박치기! 푹치기 박치기! 푹치기 박치기! 푹치기 박치기! 이거 부끄러워. 잘했어 잘했어. 자 그럼 푹치기 박치기 박고요. 골룸 형님. 아 얘 진짜 오랜만이다. 오 진짜 같애. 진짜 같애요. 아 잘하? 퀄리티가 늘었는데요? 안 하는데요? 이렇게 리얼하지 않았네? 목이 들었을 때 똑같아 까마귀 소리는. 까마귀. 똑같애! 사우정이 나방극한 소리는. 하나 둘 셋 나방! 야 이거 다 집소야. 허락 받으세요. 왜 이렇게 잘해줬지? 아니 진짜로 비슷해요. 아니 이제 진짜 앞으로 안 부끄러워야 돼. 푹치기 박치기 박. 이걸 연달아서 쭉 가면 이제 더 빵 터지죠. 아 좋습니다. 우리 용진은 뭐 이 중에서 하나 따라할 수 있는 거 있어요? 이렇게. 아예 치기 박치기 박치기 박.